이 성막은 기둥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기둥 기둥 다음에 문을 통과하면 번재단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물두멍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성소인데 이 성소의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첫 번째가 뭐예요 초대역사예요 초대역사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 떡상입니다 떡상 첫 번째는 이 떡상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열두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열두 덩어리잖아요 떡은 열두 덩어리인데 이거는 항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드실만한 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가 첫 번째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자아의 처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안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어야 돼 죽어야 아멘이요 그래서 떡을 만들기 위해서 통밀을 가져다가 몇 달에 더 넣고 제사장이 갈아버리는데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갈고 또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운 가루가 되면 여기다 뭐냐 기름을 부어요 기름 그런데 이 기름은 두 번을 붓는다고 그랬어요 두 번을 첫 번째는 반죽을 할 때 하면 부어요 반죽을 할 때 참 신기한 겁니다 우리는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야 가루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뭉쳐요 두 번째로는 구울 때 구울 때 부어요 구울 때 구울 때 번철에다가 흥겅이 붓고 튀기듯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기름 부음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고운 가루를 반죽할 때 붓는 기름을 거듭남의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번철에다 구울 때 붓는 기름을 뭐라 그러냐 사역을 위한 기름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떡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을 두 번 받아야 돼요 반드시 두 번의 원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자됐어요 구원받았을까 아무것도 구원받았을까 당연히 구원받았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냐 사도 행전을 써 내려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간 사도 행전을 써 내가 날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붓는 게 뭐냐면 오순절의 성령 기름 부음이야 아멘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세 번째로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진설하는 떡은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 거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누룩이 있었어요 누룩 영적인 음란제 우상을 숭배하는 죄란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죄 하나님 앞에 진설되는 떡은 누룩이 없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이 되려면 누룩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단하시면 아멘 누룩이 없다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은 뭐예요? 괴약하고 악독한 이러한 것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 이것이 누룩 없는 떡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요? 우리는 이런 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떡이 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설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떡이 돼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게시록 3장 20절 보면 벌째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떡을 먹는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배고픔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양식 그러니까 이거는 떡은요 삶의 공연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도 나를 위해서 떡이 되어줬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나는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누려 나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는 나를 먹음으로 만족을 누리고 이렇게 이게 삶의 공유란 말이에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떡이 되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떡이 되려면 고운 가루가 돼야 되고 기름을 부어야 되고 세 번째는 누룩이 없어야 돼요 누룩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 앞에 떡이 되어서 예수님의 굶주림을 채워드리는 사람이 되랬는데 그러면 주님의 배고픔은 무엇일까 그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행로에 고원해서 허기져서 물 한 모금을 얻어 먹으려고 갔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떡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지금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자들이 이제 떡을 구해가지고 막 달려오니까 야 나 배 안 고파 떡 안 먹어도 돼 떡을 가져왔더니 나는 그런 떡 필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누가 떡을 갖다 줬나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식은 내가 먹을 떡은 저 여인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배고픔을 채워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육신의 시장이 아니고 영적인 시장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시장 영적인 시장 영적인 배고픔 아멘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시장길을 채울 수 있겠느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말씀의 떡 찬양의 떡 기도의 떡 감사의 떡 헌신의 떡 전도의 떡 섬김의 떡 이런 것들로 우리가 주님을 채워드려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 첫째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떡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고운 가루예요 기름 부음입니다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떡은 공유다 주님이 먼저 나의 생명이 떼어주시고 나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면 우리는 다 떡이 되어야 된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떡 떡이 되는 하나님 앞에 진설되는 이 떡 당연히 떡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공유해요 우리 또한 떡이 되어야 돼 열두는 이스라엘의 열두지파가 떡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떡 우리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떡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돼 막 싹 쪼개져야 돼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누룩이 없어야 돼 누룩 궤약하고 악독함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떡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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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